안녕!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 척공했다. 척공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멋지셨어요. 너무 찰떡이에요. 아유 감사해요. 너무 잘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척공 때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원래는 콘서트로 인사를 드리려다가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콘서트 같은 분위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신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셨길 바라겠고요. 수용하는 건 아니지만 멋도록 여러 가지 여건에도 정말 셋이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올렸는데 버그러이 그리고 맘 넓게 이렇게 딱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앞으로도 프레이스 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재밌게 보셨어요? 제가 체력이 되는 한 진짜 기절을 보냈어요. 아까 형들이랑 석진씨 안 들어왔으면 눈이 풀려가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즐거운 성탄 마무리 잘하시고요.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저와 함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서 있다 해도 반짝일 수 있게 기다린다고 너는 말했지 빛이 모두 사라져 괜찮습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어요. 무거운 노래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즐거운 성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즐거운 성탄 되시고 세상이 전부 아니라고 해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 지금처럼 내 곁에 돌아보면 닿을 수 있게 나를 비춰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